이리로 이렇게 앉을까? 자, 우리가 이리로 왔어요, 님나.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점심이... 야, 근데 너무 힘들다, 이거 진짜. 아, 진짜 빨리 프로그램 유명해졌으면 좋겠다, 그래서 진짜 막...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셋이 다 다니면 또 업무방해될 수 있을까? 그렇죠. 층별로 우리가 한 명씩 가서 1인당 카메라 한 대씩. 층별로 가서 가장 사연 좋은 한 분씩을 모시고 이리로 옵시다. 하주현 씨, 내가 한 두 번 봤었거든요. 매니저랑 친해서. 이게 이제... 저는 굉장히 콘셉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저런 일하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급하게 좀... 안녕하세요. 바쁜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, 안녕하세요. 오늘... 제 세 분 중에 서로 봤을 때 누가 갔다 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 오, 진짜로요? 왜, 왜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? 진짜로요? 제 경우를 치면서 네. 많은 업무를 맡고 아...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 봐보세요. 오, 진짜. 제가 나이가 스물하나로 들었는데 누가 봐도 한 30 중반으로 보일 정도로 하하하하하하 금마신지는 어디가 하셨을까요? 지금 1년 전에 하고요. 와... 아주 2년 많이 하셨다. 20대 청춘을 이곳에서 다 하시고 네, 네. 아까 밑에 봤던 여친과 예쁘신 분이 되게 많던데요. 네, 안 닮으셨네요. 아, 이게 부서 내가 가려고 하셔서 아, 진짜 이거 봐. 아, 진짜 이거 봐. 지금 아무도 못... 인연이라는 건가요, 그렇죠?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까 한 명도 깜짝 놀랐어요. 연이 닮으신 분들도 당신도 봤을 거 아냐? 아, 예. 하하하하하하 빨리 누가 할 것 같냐면 김 대리 내가 좋은 사람을 확 밀어주세요. 오늘 휴가 자리 같이 데리고 갈게요. 진짜로? 어? 있다, 이거? 데리고 가면 되지. 오늘 사장님이 주셨는데 누구야, 빨리 내가 전화해. 빨리 누구야, 빨리 나한테 정보를 줘. 메시지, 창피하면 채미 형 쪽지에 적어줘, 빨리 빨리. 먹방에 시해 homelessness Pla트 먹방에 시키지 연외 Kindern 쵤탄 인여 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